대체 이게 뭐길래 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얀데레 해보세요 라고 했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재미나 이게? 이거 어려워요? 얀데레? 많이 어렵나? 오마이갓 좀 어렵다고? 기다려봐 야, 디오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Everybody has to let this be somebody else Everybody has to let this be somebody else Yandere Simulator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sponsors W-Will? Will?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m so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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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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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Why are you so excited? Wow How? HUNDOTS인가? This panty's not a kind of skill Isn't it?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HUNDOTS 너의 눈에 띄고 싶지요? 네 나를 생각하고서 이런 걸 입고 싶냐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입고 싶군 리락쿠마로 갈아입는다 왜 안 입었니? 리락쿠마로 입어줘 아 입은 거구나 어디로 갈 거냐고 학교 갈래 오 이게 뛰어다니는 거군 양아찌? 헤이 걸? 유 양아찌? 뭐야? 건방어 오하여 오하여 고자이마 오하여 오하여 미쿠짱! 미쿠짱! 미쿠짱이다! 오하여 미쿠짱! 오하여 조홍짱! 오하여 띨!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 얘가 좋아하는 남자 그러네 심쿵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진짜 왜 그게 필요한지 알겠다 왜 얘랑 뭐 어떻게 해야 돼 난 신발 갈아 신어야 되나 난 못 갈아 신어 장문 옆에 있는 무기를 주라고 와 경원 앞에 이렇게 대놓고 무기가 박스커터 스크류드라이버 카타나 시절라 나이프 원래 이게 제일 그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녀 오 뭐야 오 잘 만들었다 오 샘파이 도차를 입기 마셔 아깝다 샘 샘파이 아깝다 앉을 수도 있나? 뭐야? 앉을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 있냐? raus 누울 수도 있다고? 한 번 더 누르면 일어나는데? 누우는게 안되네 아하 어 하하 뭐야 전화 왔어 뒤켰는데 뒤키면 어떻게 해 야 여고생 팬티 사진판다 여고생 팬티 사진판다구 아이씨 없네 미안 마음이 아프군 뭐야 이건 학교 들어가는거야 뾰로롱 뾰로롱 오 바이올로지 랭귀지 피지컬 에듀케이션 뭐 올리는게 좋아요 뭐 올리는게 좋아요 뭐 올리는게 좋을걸 육체강화가 좋다고 뭐 올리는게 포거시영 언니 미스토리 뾰로롱 뾰로롱 오늘은 deprec지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러브레터나 자살 유서 같은 거 잘 쓴다는 거야? 어? 설마? 쓰잘떼기가 없는데? 읽을 줄 아는 척도 읽을 줄 아는 척이었으면 애초에 그거를 방금 읽고서 대답해주질 않았겠지. 하구야. 읽었으니까 대답을 해줬겠지. 하구야. 얘는 왜 못 골라? 자기가 좋아하는 샘파이라서 그런가? 어? 가시비하게 했더니 마이너스 2로 줄었어. 남자 화장실에 가서 도착하면 안 되나? 왜 화장실들한테 이렇게 조용해? 아 턴 오프되어 있구나. 턴 온대인 거였어? 그게 다 준비해 주겠다. 캐리.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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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오 야구실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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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세! 센세! 무기는 꺼낼 때 어떻게 꺼내? 주사 바늘 같은 거 죽었는데? 헉! 왜 이렇게 불러와서 죽었나요? 아 이게 사람을 죽이려면 일단 누군가랑 친해진 다음에 그 친해진 애들한테 친해진 애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빼먹고 하나 둘씩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럼 이 캐릭터는 뭔데 계속 아까 여기서부터 땡땡이리 치고 있지? 헤이 유? 헉! 얼짱인데? 얼짱이 두고보겠어 걍 죽이자구? 센세! 선생님하고 또 말 못해? 다른 사람들 다 어디갔지? 다른사람들 어디갔어? 여기가 옥상이잖아 센빠이 설마? 맞네 하이 안녕 가시게 되세요 여러분 이상한.. 이상한 사람 있대 어머 진짜? 무섭다 안녕 나도 이야기에 낄 수 있을까? 사과를 한다고? 미안해 그땐 정말 미안했어 잘못 찍은거야 응 이해할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미코짱 정말 그땐 미안했어 미코짱 이리와봐 미코짱 이리와봐 미코짱 이리와봐 뭐가 필요하다고? 브라를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찾을 것도 없다고? 미코짱 이리와 미코짱 이리와봐 이거 너무 지키는거 미코짱 이리와봐 이렇게 생긴 브라가 있고 그 학교 어딘가에 있다고 없을까 영어 보임 흐흐 얘는 왜 여기 계속 있어? 이는 왜 여기있어? 얘 죽여도 돼? 어떻게 죽여? 오! 레이트4 클래스데 오 마이갓 선생님!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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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 1번만 계속 올리면 되나? 이거 1번만 계속 올리면 돼요? 근데 쟨 뭐야? 일단 브라를 찾아주러 가야 되는데 아까 운동장 쪽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학교 운동장 나무 있다고? 나무 어디에 있어? 얘는 왜 아직도 있지? 아 학교 뒤 쪼금 뭐야? 벽에 뭐 있는데? 뭐야 이 가년들은? 알 수가 없는데? 죽일 때 쓰는 거라고? F**k 이 나무 있다고요? 미쿠짱 찾았다능 후회건 미쿠짱 부라 찾았다능 기다리라능 가지고 가주겠다능 미쿠짱 찾았다능 찾았다능 넌 부탁할 거 없냐능 날 따라올래? 날 따라올래? 어? 흐흑 이거 무기 어떻게 꺼내야 님들?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무기 어떻게 꺼내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무기 어떻게 꺼내요? 아 하면 안돼? 왜? 왜 가? 나랑 이야기하자 이거 뭐야? 이상한 거 근데 저거 뭐야 대체? 아냐 빠이 잘가 아 아 아 인체 그거 인체된다 아무튼 그거 하면 된다고? 어 이거 학교 끝났네? 와 학교 해야지 아 아 깜짝아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응 끝에 이게? 깨무 못해? 깨무 깨무 응 헤헤 헤헤 센빠이 어 헤헤 센빠이 헤헤 센빠이 헤헤 헤헤 이거 이거 이런식인가요 원래?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그거 맞지? 개됨있다 와우 제녀를 죽이겠어 이런 느낌인데? 뭐야? 와 줬던거 다 이렇게 남겨놓은거 설마? 재단이야?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아쭈 평범한거 있겠어 티팬티 있자구? 이거? 그래 가자 끈팬티로 가자 끈팬티 학교로 간다 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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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왜 여기 또 있어? 오하요 아아 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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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 어때 나이프 어때? 나이프 카타나라고? 너무 크지 않아요? 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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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올리면 뭐가 좋아? 막 올리고 있는데 피오라 머리 색깔인데 샘빠이 토끼 피오라이 피오라이 너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직 다들 신발장 있는데 아 심장 맞다 아까 양호실 같은 데서 무슨 약 같은 것도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고 아니야 잘못한 거야 니코야 잘못한 거야 그래 잘못한 거야 눈치가 빠른 년이구만 반가워 난 난 초공증이라고 해 그 우리 잘 지내지 않을래? 그래 나 평판을 좀 좋게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우리 아까 인사했니? 반가워 빨간 머리 친구야 넌 왜 가슴이 없니? 넌 가슴이 큰 친구 아 알아 알아 안녕 얘도 아까 이야기하는 친구 빨간 머리 친구 안녕 여긴 뭐야 아 여기도 교실이구나 뭐 이야기는 다 한 거 같은데 이제 이제 애들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냥 올라가야겠다 이거 눌러보라구요? 아무도 안 뜨는데? 아무도 안 뜨는데? 와 첫 번째 수업이 끝났고 이걸 누르려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가십에 대한 걸 말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서 없네 이건 뭐야? 얜 대체 뭔데 계속 나와있는거야? 샌빠바이 아 뭐가 있네? 무슨 모드 이스타웨그 뭐 메뉴가 있네? 오 타이탄 모드? 뭐 C는 뭐예요? C, C, C 이러시길래 T랑 C랑 차이가 뭐야? C가 뭔데? 왓 왓 왓 왓 왓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엉 오 오 오 오 오 오 컨트롤 키 눌러보라며 빨간색 진짜 죽이면 돼? 뭐야? 아래에 있는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시프트를 눌러보라 해서 눌렀는데 안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좋아 올라가서 죽여버려야지 죽여보고 간다 누굴 죽지? 난 모르는 일이야 저 빨간색 저거는 누구야? 아무도 날 못봤어 난 모르는 일이야 얘를 죽일 수 있어? 액션 빔 안 죽는데? 액션 빔 안 죽어 센세이 왜 안 죽으십니까? 액션 빔 선생님은 죽으셨나? 센세이 액션 빔 됐어 나 설마 수업 중인데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죽는 줄이야 난 죽을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돼? 설마 내가 죽인 걸 본 거야? 어? 경찰서인데 어떻게 해? 4분째 실제 증거를 없애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없애요? 안 돼! 피가 너무 많이 나 남자 당시에 그게 없네 아니 이상한 모드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풀어? 난 풀고 싶어 이 모드를 어떻게 내려 그렇지? 오우 피 닦으러 가야겠다 이 새끼 계속 피가 나 이 새끼 계속 피가 나 이제 안 날아오고 아니 당황스럽게 계속 피가 나오잖아 선생님도 피 치워야 돼 아니래? 선생님 없네? 아니 내가 피 줘도 많이 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땡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끌고서 어디까지 가져와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 누가 아까 사람한테 빔 써보라고 해가지고 낚였어 선생님이라도 묻히겠어 야 라이벌 죽어 넌 안죽니? 너도 무적이니? 너도 무적인가? 나 조심히..알아서 키울게 난 좀 갖지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오메 나 경찰한테 이제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는 거나 봐야겠다 경찰 오면 경찰을 잡으면 안 되나? 얼음 비밀면 경찰에도 한방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어 6PM 데드라인은 뭐죠? 핏팬티 입고 고양이가자고? 그래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날씨가 안좋아? 날씨가 되게 안좋은데? 초점 즐겨찾기 안해주시면 너무 일찍 왔나? 어? 온다 아 세빠이! 아! 심장 강타 아 세빠이! 심장 강타 세빠이가 다 알아봐 주셨어 자살인 것처럼 유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 어떻게 유도한거지? 인자성은 밝아야죠 사람이 와 20이잖아 아 세빠이 어 엠포님께서 백점만점으로 통큰팬까지 감사합니다 어 구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미코짱 이 게임을 은근히 할게 많다고요? 내가 그러면 빨리 알아내야겠네 다 이야기했나? 다 대화했나? 머리스타일도 바꾸신다고? 머리스타일은 어떻게 바꿔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지? 무척 올라가서 무척 올라가서 어 세빠이 어 그 초록색 없다 뭐야 뭐야 조기탄 샘칼로 죽일라고 하면 역으로 제압당한대서? 샘칼로 죽일라고 하면 역으로 제압당한대서? 어 얘한테 보내면은 아까 얘한테 보내면 뭐 얘한테 보내면 그거 한다지 않았어? 어? 뭐다 켜서 이거 뭐야? 얘를 죽이면 된다고? 얘를 그냥 여기서 죽일 순 없잖아 얘가 말을 안 듣는데? 아아 아니야 너 잘못 봤어 잘못 봤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지? 야 말 좀 하자 샘파이는 내꺼야 못 알아들었어? 납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납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 어차피 집에 가는데 옆 건물에 보고 갈까? 옆 건물이 이 체육관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기 여기 말고 다른데 말하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목욕탕 목욕탕이 어디 목욕탕이 있나? 여긴가?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아 그러네 누드는 거야? 진짜 설마 맑으대로 누드야? 아 두려운데? 어이? 오 마이 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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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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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씨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랐더라 이제 그냥 집에 간 다음에 내일 미크로 죽이면 된다고? 아이씨 깜짝 놀랐고 아이씨 깜짝 놀랐고 오늘 어떤 팬티 입을까? 파란 팬티? 아이씨 깜짝 놀랐고 야 이거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짧아? 엄청 짧은데 팬티가? 난 갈라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니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팬티를 받고 그래 저 망사가 좋습니다 영상에서 본거는 소개해준거지 제가 좋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아 막 마음대로 좋다고 해석을 하네 주사기를 준비하라고 안녕 미쿠짱 데리고 어디로 가? 보라색머리 죽이면 안돼? 이 가증스러운 년 미쿠리 잡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어떻게 써?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와봐. F 약이 없다고? 약 아까 주웠는데? 뭐지? 아까 약 주웠잖아. 어? 아니야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약이 있다고? 아니 님들아 답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님들은 여러 번 해봐서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어 뭐야 멈췄어. 안돼! 실수로 이거 그거 했다. 리셋했다. 이거를 님들이 알려줘야 돼요. 약 어떻게 넣고 그러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H으로만 머리를 바꿀 수 있다고? 오 그러네. 어쩐다. 방금 마음에 드는 말 있었어.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지. 그래 이렇게 약을 주웠어요. 그쵸? 주사기를 주웠어요. 근데 약을 어떻게 써요? 줬잖아. 이 약을 어떻게 써? 어떻게 넣어요? 아니 이제 납치가 아니라 약을 넣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약을 어떻게 넣냐고. 아까 이대로 똑같이 했는데 안됐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과학 스탯이 있는데 과학 스탯 급을 하면 된다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님들은 계속 저한테 답답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오늘 지금 다운을 받아서 해보고 있는 건데 답답하다고만 하고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저야말로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저라고 못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재밌게 잘하고 싶은데 막상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납치하세요.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납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화학 올려야 돼? 케미스트리? 이거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저 몸 뭐지? 몸만 5개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네? 케미스트리도 올렸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미쿠 퀘스트 들어줬어요. 그래서 따라올 수 있어요. 팔로우 미 가지만. 제가 제대로 물어볼게요. 님들 납치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주사기에다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나는 지금 그 육체에 그거만 한 칸 올린 상태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주사기 누르고 약을 누르면 그러니까 그 약 약이 어딨냐니까요. 나나님 나나님 아까부터 계속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알려주세요. 과정을 그 과정을 알려주셔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뭐? 뭐지? 뭐지? 아까 실패한 것도 뭐 약을 넣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넣은 상태라고 하셔가지고 한 건데 안 된 거거든요? 안 된 거예요. 다시 똑같이 해서 보여드려요. 여기 봐봐요. 여기 분명 약이 없죠? 없어요. 여기 주사기 자리고 여기 약 있는 자리인데 없어요. 그쵸? 그쵸? 아까 미쿠한테 다가가서 안 돼요. 아니 나는 애초에 화난 적이 없는데 왜 계속 화났다고 하는 거야? 미쿠야 일로 와봐. 너 나 따라해봐. 진짜 그냥 어차피 리세치킬 거니까 아무데나 데려가서 시도를 해볼게요. 찔러볼게요. 화장실에 데려가서 찔러볼게요. 나 체육관 데려가야 되는 건 아는데 아니 나 여기다 이리 와봐. 봐봐. 이게 안 된다니까? 봐봐. 주사 안 돼. 안 된다고. 이 주사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죽잖아. 죽는다고. 체육관만 가서만 된다고요? 아하. 그럼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아하. 체육관 창고 가라는 걸 알았는데 아까 처음에 아까 처음에 보면 가서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님들아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님 그거 약 안 넣어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약을 어떻게 넣는데요? 그랬더니 약을 넣으려면 그 화학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학을 어떻게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셔서 한 칸을 채워야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그 한 칸은 왜 채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른 이야기 하더니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에 납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사는 이대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약을 넣으시라고요. 이러고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지. 분명 한 사람은 약을 넣어야 된다고 한 사람은 납치만 해야 된다고 누가 맞는 거지? 이런 거지 내 입장에서 그 말은 즉슨 한 칸씩 다 올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도 납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뭐야 뭐야 서류가 남아? 이거 첫 번째 것도 내릴 수 있지 않아? 근데 그냥 음 음 음 음 잠만 이렇게 되면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진짜 내일이 데드라인이잖아 고백하는거 아냐 센빠이한테 그러는거 아냐 님들 답답하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데드라인이야 오늘 6시래 아니야 딱 맞아서 불편한 팬티를 입어서 그렇게 할거야 약줍고 주사기를 줍고 체육관에 가서 문 닫고 해보시면 안될까요? 기다려봐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쿠짱 납쳐야겠다 안녕 미쿠짱 안녕 미쿠짱 아 맞다 2번만 들으면 그거 아닌가 오 한칸이다 화학실 가서 진정제 만들 수 있는건가 화학실이 어디지 여긴가 어 뭐야 포션 뭐지 방금 뭔가 했는데 여기가 1층 아닌가 아 맞는데 화학실 어디있죠 방금 그 포션이 수면제 같은거라구요 미쿠짱으로 물어보죠 우리의 오 선생님께서 10개를 팬가해 감사합니다 환영이요 안찼는데요 지금 컴퓨터실이 지금 컴퓨터실이 아까 여기 맞다고 아까 여기 맞다고? 아까 여기서 포션 먹었는데 여기서 포션이라데 있다고 먹었는데 근데 왜 안되지? 그냥 데리고 가보자 그냥 데리고 가보자 그냥 데리고 가보자 몰래 찍어야 되는거 아냐 야 너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세이로펜스는 열기 감사합니다 이리와 어디가 아 이거 수업시간이네 수업부터 갔다와야겠다 나 한 칸 아래올나 이제 뭐 올릴까요 언어? 이거 두 개 중요하니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척척박사님 가르쳐주세요 피지컬 피지컬 올릴래 피지컬이 좋은 여자가 되어야 돼 삐쿠짱 나 좀 따라와보겠니? 진지하게 말하는데 폰 꺼내는 부분은 뭐예요? iceland 콜라 성중 첫번째 би지컬 다시 اؤiker 따라 해 표 ết 이리와 이리와 미쿠짱 너하고 정말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내 비밀약 좀 들어줄래? 이리와 미쿠짱 오 잠들었다 여기다 넣었는데 그냥? 그쵸? 지축가운데? 오오 드디어 한가지 성공을 했어 집에 가면 배달되어 있대구요? 무서운데 좀? 아 깜짝아 데드라인 그거임 그 그 저날이 고백날이었어 그래 보라돌이를 죽일걸 그랬다 아 맞다 보라돌이 못 죽였지 그냥 보라돌이 죽이면 안돼요? 어차피 미쿠도 납치할거긴 한데 월요일부터 하라고? 처음부터 하는건 뭘 눌러야되지? ESC인가? 죽여볼까? 죽여보자 어차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데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죠 왜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카타라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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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니까 다 죽여야겠다 어어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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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갓나년아 죽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 샌빠이 샌빠이 미신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샌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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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굴로 까이는게 너무 웃긴데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